여기 G플러스 드림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곧 전기 30 애국인 어린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의 컴백과 그리고 여기 G플러스 스타디오네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할 수 있는 결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희는 매일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최대한 많이 시간 기회가 되면 많이 나오고요 저희 특례후학 G플러스 스타디오네 스타디오네과 함께 기부를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정말 축하합니다. 이 시간대 팀 팀 팀 멤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관광을